3. 5. 5. 5. 5. 가서 바꾸는 날씨죠? 네. 그 분하고 한영 씨하고 결혼을 하는데 잘 살았으면 하는데 궁합이 어떤지. 둘이 되게 잘 어울리죠. 내가 바꾼 얼굴은 알아. 한영 씨 얼굴은 잘 모르고. 근데 한영 씨가 40대고 나이 차이 좀 나실 거야. 근데 조상에는 합의가 들었어. 이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박군이라는 분이 조상의 부모님의 덕이 크게는 없으세요. 그래서 혼자 자수 선거하라는. 지금 수전이거든 이 양반은. 근데 어쨌든 두 분이서 늦게 결혼한 거는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영 씨가 운이 정말 좋거든요. 40대 지금 중반 정도 되셨을 거야. 그래서 이 분의 운기로 지금 이 남자분이. 필 수 있다. 필 수 있다 그러거든요. 이 한영 씨의 운이 40대 후반부터 좀 피는 형국이거든. 그래서 이 운으로. 배우자의 운으로 내가 상승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어쨌든 이 배우자 운은 두 분 다는 맞아요. 나이 차이가 조금 나지만. 왜냐하면 이 박군이 생각보다 부모궁이 좀 약하기 때문에. 한영 씨라는 이 분이 부모의 역할도 하고요. 배우자의 역할도 하고 안아주는 형국이거든. 그래서 한영 씨가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이 좀 많아. 근데 한영 씨도 어떻게 보면 박군하고 결혼을 좀 잘했다 생각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항상 외로운 사람이거든. 한영 씨가? 네네. 외로운 사주거든. 근데 나의 그거를 채워주면서 또 배우자는 또 내가 또 무언가를 줘야 되는 입장이야.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영 씨가 고생을 해서 어느 정도 읽어놓은 거에 박군이라는 분이 들어온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와이프가 받쳐주면서 이렇게 가는 형국이야. 그럼 서로 궁합이 잘 맞는다? 네. 잘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속궁합은 어때요? 속궁합은? 속궁합 잘 맞지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진짜예요. 이현수 같은 건 안 보이죠? 한 번 고비는 있는데 박군이라는 분이 잘해야 돼요. 고것만 좀 한 번 고비는 있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에 이렇게 삼 년 동안은 정말 이. 한영이라는 분이 운이 정말 좋거든요. 오히려 박군이라는 분이요. 오랑이 뛰잖아요. 내 해후년에 오히려 성주군이 하반기에 결혼하시는 게 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있다가 3년. 3년 있다가 엄청 좋다 그러는데 올해 내년 내후년. 이 박군이라는 분이 결혼을 하고 좀 더 많이 핀다. 이렇게 보여줘요. 아무튼 두 분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사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영 씨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던 분이라 그다음에 또 밑에 탄탄하게 이렇게 좀 읽어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보기보다 되게 단단하게 좀 읽어놓으셨다 그래. 그래서 박군을 이렇게 끌어올려준다 그래. 운에서. 그렇게 보여줘요. 행복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내 속궁합 좋습니다. 축의금은? 축의금은 없습니다. 초대해 주시면 가고. 축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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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